동스케어의 장학 퀴즈를 준비했어. 마지막 문제. 퀸카드의 홀라홈스! 홀라홈 대결? 홀라할 수 있어! 도착하세요! 도착하세요! 도착! 한 명이 남았어요!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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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난 동스케고 얼짱 전화단이야. 오~~ 잘생기겠네. 너무 이상. 그만. 주소 체크부터 할게. 송옥이. 조미연. 네요? 니차 윤 따라라. 네! 근데 우리 왜 또 불렀어? 난 세 번째야. 아직도 내가 궁금해? 그래서 이번에 케이 장학 기절을 준비했어. 오로지 너희 셋을 위한. 우리 퀴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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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래스타 케이. 킹카. I'm high. My full and blue. It's a smile. 널 봐. I'm star star star. 퀸카. I'm top. I'm trekking on the runway.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퀴즈보다는 아 이렇게 뭐래? 원래는 우리가 인터뷰를 하는데 긴장 많이 했는데 잠깐 나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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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할게 아직이야 아직이야 야 이거 시리즈까지는 어떻게 간 거야? 3번씩 가! 이제 조합 미연으로 바꿔주세요 아니야 아니야 제가 갈게요 퀴즈 장학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시작할게요 재밌겠다 이때가 총 15개가 준비됐어 그래서 가장 먼저 이름을 외치는 사람이 기회를 받는 거야 오케이 정답! 정확하게 또박또박 아 정답이라고 하면 이름 불러? 정확히 룰을 설명해줘 아니야 아니야 야 애기를 할게 이름 정답 어 정답 이렇게 바로 해야돼 정답 1등한테는 사실 우리가 나도 깜짝 놀랐어 선물? 뭐? 오늘 이후에 다 파산할 계획으로 우리는 뭐 우리는 뭐 우리는 저거도 낼 거야 우리는 저거도 낼 거야 우리는 저거도 낼 거야 여기 텐스부터 클래스잖아 아 이쪽은 이제 이쪽은 이제 이쪽이라도 모두 여기로 할 수가 없어 기대할게 기대할게 근데 대신에 이제 또 만약에 꼴등은 벌칙이 있어 아 꼴등은 벌칙이 있어 꼴등은 벌칙이 있어 꼴등 벌칙도 어마어마하니까 다들 좀 투선다해서 열심히 해주고 설명이 충분했나? 남아 충분해 남아 충분해 충분했나? 오케이 장학키즈 첫 번째 문제 갓대 아이들 50점 우와 파파고? 파파고? What is 파파고? 번역? 어? 번역기가 들려주는 다음 가사를 듣고 불러주세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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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이들의 누드 가사거든요 엄마 두 문중 간다이 뭐 마이 스스스스시오 뭐라고? 어디는 안 나와야? 이 말하고? 엄마 중 다이중두세 형이 누드예요 아이고 뭘로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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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번역 다시 주세요 엄마 두 문중 간다이 뭐 마이 스스스스시오 어? 민희 정답! 민희 정답! 민희 정답! 민희 정답! 오케이 민희 정답 Hello my name is 섹시 섹시요 아닌데 민희 정답 민희 정답 민희 정답 민희 정답 민희 정답 기획 끝났어요 기획 끝났어요 기획 끝났어요 아 그거는 말투 멍청한데 몸에 섹시 섹시요 정답입니다 나 전혀 모르겠는데 아니 나 예삐예삐 하려다 근데 마지막에 섹시인데 어떻게 알아? 어디가 섹시가 있어? 한번 더 들어볼까요? 한 번? 네 번역 주세요 말투 멍청 간다이 뭐 마이 스스스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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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까 들리네 저도 몰라서 언니들 골라 K-POP 30점 K-POP 30점 K-POP 30점 평력 검사 세 곡이 섞여있는 노래를 듣고 가수와 제목을 말하시오 아 너무 어렵다 음악 추세요 나 하나하나 부르겠는데 나 하나만 알아 K-POP 30점 이거 몰라? 그럼 한번 상의해보실래요? 언니 몇 개 알아들었어? 하나 그럼 나 상의 안 할래? 두 개 알아들어 나 안 해주자 나도 안 해줬잖아 아 나왔어 나왔어 언니 뭘 더 알아들었네 눈은 나서 나는 시 시 시 시작 나는 슬픽 나도 이거 뭐야 너 너 숨기고 있지? 아니야 나 숨기고 있잖아 정답 나왔네 근데 이거 타만 더 들으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는 또 후하게 줄 수 있으니까 근데 기준이 없다 이 사람 안 하면 때리듯이 쳐다보면 어떡해 자켓 자켓 오케이 들려주세요 AMB 민님 정답 민님 정답 I'm In My Back 우리 그리고 지코 선배님 츠피 제시 선배님 누누나나 정답 누누나나야 누누나나 Just dance for me 왜 되게 뻔네 그 랩 쪽은 어떻게 또 까땡 들렸어요 와 진짜 안 들린다 너도 어떻게 안 들리지 그럴 수도 있지 인정인 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진짜 작아요 일단은 미니너가 이제 좀 출발을 했네요 오 3점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지금 정수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골라주세요 K-POP 40점 자신이 생겨나 보네 K-POP 40점 가볼게요 너무 어려워 실루엣을 보고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추시죠 오기 정답 진짜로? 이게 뭐예요? 진짜로? 뉴진스 하이보이 정답 아니 고인물이라네 정답 고인물이라네 고인물이라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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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채도 점수가 있어요. 10점 관점! 10점 관점 해주세요. 조나단! 미쳤다! 감사합니다. 정답! 사랑 타령. 아이들의 노래 중 사랑 타령을 하지 않는 노래. 미니 정답! My Back. 정답! 아이들 30점. 와 이거는... 이거 미니언이 위해서 아니야? 미니 문제라? Uh oh and I like it. My voice is my back. I got it. 일단 알겠어요. 모니언 앞에서 말 안 해서. 알아서. 문제 바로 드릴게요. 다음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오. 태국 부자 민니는 멤버들과 밥값을 땡. 땡땡땡땡. 뭐야? 미안 정답. 네. 태국 부자 민니는 멤버들과 밥값을 더치패이 한답. 정답입니다. 어? 혼내도 뭐 억울할 때 있어. 나도 내가 살 때도 많은데. 그렇게 큰 돈이 아닐 때도 있어. 근데 이거를 진짜 정확히 나눠가지고. 16,420원. 오늘 아까둔 그 집에는 내가 그냥 냈는데. 우리한테 갈게요. 우리한테 갈게요. 내가 갈게. 우리가 낼게. 그때 알지. 나랑 오면 항상. 그래서 우기가 잘 싸요. 나 진짜 나. 근데 자기가 긁고 뒤돌아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 리알이지. 근데 진짜 찐 두 잔을 이렇게 하는구나. 그거 느꼈어요. 그게 좋은 스포인가요? 좋은 거죠. 언니 오마마 돈이잖아. 평소에 그러면 좀 짠순이에요? 슈지 같은 것도. 한 칸. 나 두 칸 쓰는데. 자 끝까지 두 칸. 종결, 종결. 이렇게 슥 이렇게 쓰면 아깝잖아. 다 나머예요. 인정. 그냥 보좌 계속 보좌 되는 거야. 나 우리 계속 피친 거 같아. 태산이야. 목격담. 우리 정답. 여권. 정답! 다음 문제. 이제 변비. 나 정답. 볼딱 볶음면. 어? 정답! 아 문제 내야지. 아 나는 나 너무 똑똑한 거 아니야? 나도 맞추고 싶다 또. 질문 들었으면 나도 맞추고 싶을 텐데. 공정성과 민니 누나의 호소 때문에 감정하겠습니다. 공정성과 민니 누나의 호소 때문에 감정하겠습니다. K-POP 20점. 어? 꼰대. K-꼰대 민니가. 아... 왜 또 나야! 날씨라! 차에서 멤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순간은? 어? 문제 이해했었어요? 다시 한 번. 응? 다시 한 번. 아 이거 정말. 나 잔소리 했다. 차에서.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읽어드리고. 어? 어? 다시 한 번. 방금 이렇게 급받지 내는 그 모습. 반점입니다. склад. 부섭다. 나에게 유리한 것이야. 좀 허락 허락하지 않아요? 다시요? 정화로운 마음이요. Q. 원래 눈이 그래요. 이거 나왔어요. 창고에 있는 거였는데. 백안시 있었는데. 이거 옷 보이잖아요. 네네네. 참을게요. 세 꼰대 미니가 차에서 멤버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순간을? 미니 정답! 미니 정답! 마지막에 차를 샀는데 멤버들이 자리 안 비켜집니다. 아 맞어 이거! 내가 마지막에 올라왔는데! 이거 나도 한 말이 있어. 아무도! 아무도 안 움직여. 다 안 비켜. 내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타고 있어. 차에 들어와. 그래서 맨날 언니들이 맨 뒤에 앉아있어. 저희 둘이서 보면 거기 엉데도 안 되는데. 아 그게 언제 안 돼요? 맨날 언니 나이 많다고. 내가 아니야. 나도 그 같은 쪽이야. 그럼 어떻게 이걸 타협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차 세 대를 뽑았어. 다 앞에 탈 수 있게. 다 쳤기 때문에 다음 문제를 뽑게. 몇 점이었어요? 20점. 네 한번 골라주세요. 여자 50점. 이거 얼마 안 남았어 아직. 몰라 아버지. 가수왕! 반주를 듣고 어떤 곡인지 마치시오. 1절까지 완벽하게 불러야 성공! 와 이거는 진짜 50점 같은 문제였다. 어려워.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빠를 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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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아이유 선배님 내 손을 잡아. 정답입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아 좋아. 잠깐만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이거 안 되겠다. 오시죠. 이거 인성 문제. 아아아.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그냥 내 마음을 말해봐. 난 창피 우지 말란 말이야. 아아. 떨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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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고. Mariya. 마이크. 마이크. 어디 컸냐 이거. 와 이게 50점이라 그런지 다들 아프고 싶지 않네요. 보컬 라인이야. 너 이게. 아 나 이거 어떡해. 나 이거 이기면 나는 메인 보컬 가는 거야. 씻기려고 지금. 진짜 잘 할까? 좋아 좋아. 가자 가자 가자. 음악 주세요. 네. 정확하게 부를게요. 근데 뒤로 모르겠어.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넌 치마 벌거니 아 땡땡땡땡 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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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니! 나 완전 저리졌나 아 이거 이랬다, 이거 이랬다 이거 이랬다, 이거 이랬다 근데 마지막 줄 뭐예요? 멜로디 아 근데 그거 알려드리라 작곡가잖아 작곡해서 괜찮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감쪽같으면 인정 음악 주세요 오케이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단정 피해오지 말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어서 내 손을 잡아 어서 내 손을 잡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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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듣기 좋은데? 일단 저의 기회 제가 기준이잖아요 제 기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오션 그대로 너 정말 기준이 없구나 나 기준 넘쳐 이건 감정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못 보는 걸로 여자 40점 여자 40점 소? 2022년 소처럼 일한 아이들의 스케줄 개수는? 모르겠어, 그냥 맞 맞출까? 한번 해보시면 제가 앞다운 앞다운 좋다 좋다 그 먼저 해 민희 정답! 민희 정답! 어? 정답 927 맞는 거 같아 아니 잠깐만 아!!! 설마 뭔 쪽 risks 땡 아 뭐야 whistles heb 아 뭐야 미안 정답 997 혹 900 5점 아 으아 980 다음 어? 민희 정답! 오케이 974 974? 다시 한 번 고칠 수 있는 기회 줄게요 민희 정답! 973 땡! 오기 정답! 오기 정답! 974 정답! 아니야 뭐야? 민희야? 민희야! 아니 나가! 아니 나가 나가! 누나 누나!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수업할게요 자기를 믿어야지! 왜? 아니 나한테 왜 죽다고! 남을 맘에 왜? 퍼꾸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 흔들이면 안 되지 Trust yourself 더 억울해 여기 문제들은 좀 다 맞췄고요 중간 점검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네 점수 차가 많이 안 나요 안 나는 와중에도 1등은 우기 나 감동이 얼마나 된 거야 나 골정이 돋았어 마이너스 30이에요 이거 마이너스 30 했는데도 1등 나 봐봐 불만이 있나봐요 네 네? 없어요! 아 없어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 마지막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얼마 돼야 하길래 응 웅 웅 베일이 너무 쌓여있다 퀸카 퀸카 근데 밑에 또 있어요 이거 퀸카가 뭐죠 미연씨? 나 나 이번 퀸카는요 이번 아이들의 신곡입니다 네네네 아이들의 신곡 이름이 제목 이름이 퀸카예요 에이 감사합니다 나 저의 신곡이 이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어요 어 어 뭐야? 퀸카들이 훌라우프 뭐래? 퀸카들의 훌라우프 퀸카들의 훌라우프 훌라우프 대결? 어 나 할 수 있어 민희야 민희야 50 곱하기 10을? 그렇게 주는 거예요? 500 이거 이기면 그냥 오늘 끝나는 거예요 아구 나 칼칼 그랬다 몰라 몰랐지 퀸카들의 훌라우프 간단하게 게임 와우 오우 왜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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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소용없어 이제 막 가는 거야 500점이야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1인이 우승하는 겁니다 1등에게는 500점 2등은 300점 3등은 150점 준비되셨나요? 네 자자자 다들 워밍업하고 있습니다 워밍업하고 있습니다 아 다들 잘 돌리고 있는데요 돌리고 있는데요 이제 가짜입니다 이제 가짜입니다 부딪쳤어야 돼요 갑시다 부딪쳤어야 돼요 언제까지 서 있을 거예요 부딪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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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딪쳐봐요 부딪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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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아 더 있어 부딪쳐야 돼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부딪쳐야 돼요 부딪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아 어 한 명이 남았어요 아 아 아 아니 뭐하세요 안 명이 남았어요 안 명이 남았어요 부딪쳐요 불량 나왔어요 아니 아 잠깐만 야 저 뭐야 이거 이게 허리가 아니고 목에다가 달았어요 아니 중간에 쳐요 아니 이거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잖아 네가 이렇게 했어 아니 좋아요 지금 그대로 계시잖아요 다시 두려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 시작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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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가 넌 두다 민희 형은 잘해 덤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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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표정 장난 아니다 어 자가가는 자가가는 민희 자가가는 민희 도망가는 우기 따라가는 민희 따라가는 민희 따라가는 민희 도망가는 우기 아 아 아 읏 아 아 이거 카메라 다시 돌려봐 비디오 판독 비디오 판독 결과 나왔습니다 너무 고고해. 1등은 바로 조만간 우기 민니 민니가 625 우기가 440 미연 240으로 최종 1등은 민니 이뻐요. 민니씨 눈 가볼게요. 뭔데? 나 이거 가고 싶었어. 열심히 해서 1등이 되신 민니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민니씨 뒤로 봐주세요. 나 이거 가고 싶었어. 이거 진짜 좋아하잖아. 진짜 좋아요. 두 번째로 또 혜택이 있습니다. 킹카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기여를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고픈 10초 안에 소개를 하셔야 됩니다. 시작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퀸카에 대한 이야기 퀸카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이 노래를 듣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아니 발로 해요 발로.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돼! 조금 남달랐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 스타키 시즌 3주 나오셨잖아요. 네. 소감 듣고 싶어요. 어? 아저씨 먼저. 아 일단 오늘 세 번째 촬영인데요. 저는 예쁜 모습으로 노래를 해야 되는데 안 상관없네요. 다시 써주세요. 다시 써주세요. 네. 저는 동네 스타키 두 번째 출연인데요. 게임 할 때도 아주 냉정하게 반환해주시고 정말 좋은 MC인 것 같습니다. 킹카머니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자 우기. 아주 미래가 밝아요. 너무 잘하고 있어서 퀸카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훈이잉! 퀴즈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곡으로 이 스트레스를 푸실 생각이신지? 퀸카! 퀸카! 렛츠고! 스트레스를 노래하라 동네 스타 K! yo I feel 아이들 퀸카 아이들 Hey you 뭘 보니 내가 좀 섹스 섹스 반했니 쿵쿵카 Yeah you 뭘 하니 너도 내 키스 키스 원하니 월하수목금 토일 미모가 시지를 않네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부셔 빛이 났네 오 저기 언니 아들 내 패션을 따라 했네 아름다운 여자의 하루는 다 아름답네 이 파티에 준비된 블루 샴페인 태연한 걸 축하해 everyday I don't need them 그래 내가 봐도 난 퀸카 I'm top My boob and booty is hot Spotlight 날 봐 I'm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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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카 I'm hot I'm twerking on the runway I am a queen car You wanna be the queen car I'm a queen Take a photo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그린카 아이들 아무거나 걸친걸 그린카카카 마르거나 살진걸 그린카카카 자신감 넘치는걸 그린카카카 그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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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시간이야 내가 너 늦지말라 그랬지 너 저번에도 웃었지 그 저번에도 웃었지 예 진짜 잘 놀아 진짜 진짜 찐이야 팔로워라 이만 명 팔로이는 툼 GO!